일본 대기업의 72%는 한일관계 악화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. 산케이신문은 일본 주요기업 115개사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. 응답기업 중 한일관계 악화가 이미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5%였으며, 앞으로 영향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4%였습니다. 산케이신문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경제계가 한일관계 악화 상황에 대해 냉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